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경찰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에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친 사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다쳤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을 하는 것은요. 내가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했을 때, 그레 따라 사람을 상해시키거나 아니면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만약에 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문 씨가 운전한 차량의 경우에는요. 170m 정도 가다가 택시를 추도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택시기사가 좀 목이 뻐근하다라는 이 부상을 호소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이제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이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음주를 한 뒤에 운전대를 잡기 전까지의 상황 그리고 문시차량과 추돌한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은 점 등이 고려가 된 건데 현재 상태는 어떤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는 피해 택시 운전기사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알려졌거든요. 다만 아직까지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향후에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는가 등의 상황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양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혐의 적용 단계부터 주목을 받는 겁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냐 아니면 위험운전치사상이냐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지점입니까? 일단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함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교통사고로 누군가를 다치게 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이때 추가 혐의 입건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운전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법정형 자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만약 택시기사가 다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문다희 씨는 3차에 걸쳐서 7시간 동안 음주상태에 있었고 갈지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행인을 칠 뻔하거나 타인의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 등에 비춰보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부상 정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라 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부상과 관련한 혐의를 입건할 수 있는데 이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부상 정도가 2주 정도에 그친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유의미하게 발생한 상해인지 추가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단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들 작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0건이 있었는데 징역형이 91건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는데 지금 문다희 씨 소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용산경찰서 앞에서 취재진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경찰 입장은 일단 공개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문다희 씨와 소환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혜가 아니라 일반적 절차다. 그렇게 다른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문다희 씨 직접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인 것이죠. 그러나 소환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공개하지는 않겠다 아무래도 문다희 씨가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절차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산경찰서의 구조상 이 취재진을 피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문다희 씨는 사건 당일에 파출소에서 76분간 1시간 16분간 조사받고 대리 불러서 본인의 캐스퍼하고 귀가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여타 피의자들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하고 있고 당시 조사 과정에서 문다희 씨는 굉장히 조사의 협조적인 태도였고 또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